전교조 세종지부가 교내에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기보다 구조와 환경을 살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교사 사망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각 학교의 학층만으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모든 교육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생활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